안녕하세요 유튜브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흥삼입니다 오늘은 여기 새벽에 배가 고파가지고 피시방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요즘 피시방에도 진짜 맛있는 게 많이 팔더라구요 한번 야불닭찌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주문하기 라면에 들어가서 떡라면 먹을게요 그리고 덮밥에서 치킨마일 덮밥 치킨마일 덮밥 한개 세트 상품가서 제가 평상시에 많이 먹는 매콤순살 요거랑 콜라 그 다음에 치즈스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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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핫도그를 들어가서 제가 항상 이거 먹거든요 마야 핫도그 그리고 타르타르 어디있지 여기 타르타르 핫도그 자 이렇게 하니까 2만 3천원이네요 일단 요만큼 한번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음식 시켰으니까 아 유튜브 있구만 정말 맛있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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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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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쭈쭈 쭈쭈 자, 여러분들 일단 라면부터 나왔거든요. 한번 라면 닭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고춧가루 계란도 들어가 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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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팽이버섯 다음 주에 만나요. 와 음 음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예전에는 초콜릿을 넣어서 그리고 다른 종류는 초콜릿을 넣은 후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초콜릿을 넣어서 너무 맛있어 쌍에 내장 accepts 또 내 렌ней 몰리에요 회 ven 수리 소스 맛있다. 아... 근데 밥을 너무 많이 주신 것 치킨 치킨 마요 덮밥인데 위에 치킨이 다 없어졌어요 밥은 이건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너무 많이 밥을 너무 호하게 주셨어 자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종종 PC방에 이렇게 와서 PC방 먹방도 좀 하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재밌네요 녹화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고춧가루 모짜렐라 매울렐라 고춧가루 아름다운 무사히 만들기 무사히 수저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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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